야오라나, 타이티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에 참가하시어 보다 다양한 타이티의 섬들에 대해 알아보세요.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항상 접속 가능합니다. PC, 핸드폰, 태블릿 등을 통해 타이티 섬들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대화용 모드를 통해 타이티의 섬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여행지로 타이티의 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주요 판매 포인트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교통편, 주요 관광지,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물론, 타이티의 섬으로의 완벽한 여행 계획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. 시간이 많지 않다면 나만의 속도로 모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 중지와 다시 시작 과정이 매우 쉽습니다. 다양한 요소로 재미있게 구성된 모듈, 영상, 사진, 퀴즈를 통해 타이티의 섬을 발견해보세요. 타이티의 섬 여행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찾고 있는 여행사이신가요? 다양한 레벨을 통해 전문가가 되어보세요. 타이티 스페셜리스트로 인증받으면 타이티 전문가로 홍보할 수 있으며, 고객 견적 요청을 타이티 관광점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고, 타이티의 섬 여행권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, 타이티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보세요. 타이티 스페셜리스트.org에 바로 등록하시면 됩니다. 타이티의 섬에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